안녕하세요. 4일동안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러비우! 마이크 앞에 혼자 앉아있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 종이 바닥거리는 소리, 펜 끄적이는 소리, 숨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 라디오를 통해 영스 가족들을 만나며 마음 한켠을 채워갑니다. 따뜻해서 좋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도 온기가 가득할 이곳. 오늘도 다 담고 갈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는 영스의 스페셜 DJ, 베리웨벳의 웬디입니다. 스트리트 끝곡은요. 노브레인의 최고의 순간 준비했습니다. 끝곡도 참... 네, 정말 준비한 끝곡처럼 저한테 4일은 최고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좋거든요. 요새 제가 재밌는 게 요새 저의 행복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얘기를 듣고 그런 건데 더 많은 사람들과 그런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나눌 수 있었어서 더욱더 저에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히려 더 파워업이 된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인연이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기... 네,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도 이제 곧 컴백을 해요. 컴백을 하니까요. 저희 레드벨벳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스의 스페셜 DJ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힘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그리고 내일은 맷클라운 슬리피씨가 영스의 스페셜 DJ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두 분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유철미, 구성의 홍은예, 최연채, 김지훈, 그리고 영스트리트 여러분의 해피니스, 웬디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굿바이! 땡큐! 안녕, 영스트리트 여러분. 저의 스페셜 DJ 웬디디라고 해요. 반가워요. 하하하하하